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쨌든 금리는 떨어진다 어떻게 투자할까 이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저 지금 주제 시지에 나오는 저 이 사진은 언제 적 사진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터치가 많이 됐죠 찍은 건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달 정도 아 정말요? 완전 옛날 같은데 터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안경 안 쓰셨어요? 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을 가서 제가 물건을 사고 나서 거기다 놓고 온 것 같아서 퇴근하면서 한번 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안경을 가져갑니까? 제가 놓고 왔죠 그래서 깜빡 아직 가보지 못했고 퇴근길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안 보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내견처럼 이렇게 잘 짚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쌤님도 잘 지내셨죠? 네 시장은 못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항상 또 이렇게 크게 공감하고 연관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단기적이라고 해도 그날그날 좀 끄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금투세 한번 다룰까요? 아 그거는 좀 시간 좀 많이 필요해 좀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따로 이슈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아니 금투세는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하기 껄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금투세보다도 저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상속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투세 이전에 상속세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다뤄야 되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세금이나 정책도 주식시장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슈 이슈다에서는 아까 주제 보셨다시피 역시나 이제 시장에 관련된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유로존 그리고 G7 국가인 캐나다가 미국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 전격적으로 인하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이제 통화 정책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만 남았습니다 9월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해줄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경제 지표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금리 인하 할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볼 텐데 돈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9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11월 혹은 12월에 그래서 현재는 올해 한 두 번 정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저보다 조금 반 스텝 정도 뒤인 것 같아요 1.5번 정도? 1.5번 정도 녹여 있는 것 같고 지금 금리가 한 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5가 조금 더 후퇴한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파월의 발언이 두 번의 가능성을 좀 높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동안 상반기 때 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파월의 입에서 나왔고 글수비 총재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9월 가능성은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니까 7월 정도에 한 번 이제 원지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9월에 인하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오늘 새벽의 발언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물론 조금 느리긴 해요 느리긴 합니다 지난 FMC 하기 전에 나왔던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결정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기대보다는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교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발언은 이제 파월의장이 포르투갈 가서 22회의 좀 참석하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보수적인 발언 그리고 원론적인 발언을 원론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중앙은행 총재로서 FMC를 앞두고 그냥 답안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원론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 원론적인 것에서 온도차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많이 됐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 올 초 이후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 귀에 크게 들렸던 것은 금리를 이제 빨리 낮춰서 물가를 자극하는 위험도 있지만 너무 늦게 낮춰서 경기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 또한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 발언은 아니지만 다시금 나왔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쌤은 올해 두 번 정도로 기대를 하고 계시고 김대준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설레발치고도 금리 인상도 끝날 것처럼 하면서 계속 조금씩 더 올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도 역시나 질질 끌면서 올해 아예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김재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연준 의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연준 의장은 립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오면 속도 조절에 대한 립서비스를 하고요 그렇죠 하락하게 되면 또 주가 방어에 대한 립서비스를 합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은 국합, 매드컵 역할을 하면서 적절하게 시장에 대한 조율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연준 회의가 4번 남아있죠 7, 9, 11, 12 그런데 12월에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연말에는 내년도 예산 정책을 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12월 연말 연초에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주는 역할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12월은 제외하고요 11월에는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는 대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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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연준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인하를 한 번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7월, 9월에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 한 번 더 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저도 돈샘 얘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7월은 이번 달 말이 연준 회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극혁하게 인하를 하기보다는 9월 정도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9월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올해 두 번 정도 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관건은 금리 인하면 시장이 좋아지느냐 이게 만능 치트키냐라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미국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한 상황이 한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전후로 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을 때 2.5% 기준으로 올라갔을 때 한 번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주시장 관점에서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주시장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동결 기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09년도에 대략 한 14개월 정도 동결 기간이 유지가 됐거든요 이때 날싹지수 기준은 한 40%가 올라갔고요 2018년 이 시즌에도 45%가 9개월 동안 동결 기간에 주가 올랐어요 지금도 지난 9월에 동결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상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상승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동결의 상황이 계속 연준에서 립서비스하면서 이후에 할 거다, 이후에 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연장되는 거 오히려 주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과거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올해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에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의 물가 상황에 대한 안정적 흐름에 대한 메시지 좋습니다 이런 내용에서의 흐름들만 립서비스로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시장은 우호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물가의 변동에 있어서 타월에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언행, 이런 행동들, 말들, 메시지들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은요 지금 연준이 특히 올해를 보면 올해만 보더라도 립서비스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행동보다 오히려 발언은 더 매파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이 좀 이 흠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발언을 통해서 기대감은 더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하면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립서비스보다는 말로 때려왔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호재냐 악재냐는 건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건 결과적인 얘기인 겁니다 왜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느냐가 그 내러티브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부족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상황을 연준이 인정하는 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인하가 좀 나쁜 영향을 끼친 적도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내려간다는 건 경기가 죽는 것도 있겠지만 물가가 좀 내려가서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좀 돌아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2000년대부터 한 20년간의 기억을 좀 버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70년대, 80년대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지금 악재가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될 정도로 물가가 안정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금리 인하를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료 한번 볼까요? 국내 금융 전문가 7인의 투자 조언 이거 보니까 한국의 기준 금리 인하 전망 결국은 우리나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얼추 이것도 미국 금리 인하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KB, 신한, 하나, 우리 등등 미래의 셋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4분기, 4분기 빠르면 3분기랑 7월, 9월도 있고요 8월을 보는 NH 투자 증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는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제도권의 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 금리 인하를 같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지금 고용은 사실상 완전 고용입니다 고용 시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거기다가 미국 경제의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리고 물가도 아직 목표치에 안 왔어요 그렇죠? 2에서 3 수준이니까 어제 4, 4년 정도에 도달할 것 같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경기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고용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후행 지표예요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뒤에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사실 정점은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절대값을 놓다고 해서 금리를 정책을 좀 미루다 보면 나중에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용 시장에 지금 왜곡이 조금 많습니다 왜곡이 많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기축노동국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노동 인구가 담을 넘든 허가를 받아서 넘어오든 계속 유입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350만 명 정도의 합법 혹은 불법 이민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350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1%가 는 겁니다 노동 인구의 1%가 늘었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0.8% 정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약간 왜곡을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씩 이민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요 일단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트럼프가? 트럼프는 더 강하게 이해가 가고 있고 바이든도 이제 여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점 과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곡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건 뭐 인위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보다 그러니까 양만 보지 말고 고용지표 좋은데 양만 보지 말고 질적으로 한번 보자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후행지표여서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특수한 노동 환경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다른데 각 나라별로 정책 방향이 있어요 미국은 고용과 물가죠 우리나라 수출이고요 중국은 정치적 안정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고용과 물가에서의 수준을 보게 되면 고용은 아까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3.5%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3.9%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5% 수준이었죠 물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연준에서 지향하는 물가 수준에서의 기준이 2.5%입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공채 10년 수익률을 볼 때 4.4%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수준에서의 지향하는 2.5%보다는 물가가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현재 낮춰야 되는 게 연준의 최대 필수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두고 계속 물가를 낮춰가야 되는데 고용 시장이 그동안 뜨거웠기 때문에 물가를 급격하게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진정시킬 수 없었거든요 최근에 고용 시장이 안정이 아니고 3.5%까지 고용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든 연세자 고용입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못했는데 최근에 3.9% 신흥률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4% 언더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를 잡을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올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가에 대한 전략적인 스탠스의 변화가 연준에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될 요지가 크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미국이 합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여러 가지 근거들에 대해서 두 분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금리 사실 내가 대출받고 이러는 거에만 크게 신경을 쓰지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바뀌나 내 삶에 혹은 경제에 어떤 것이 바뀌나 이런 거를 좀 그 사이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기준금리 인하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는 측면이나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가 1%이냐 3%이냐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대출 이자금이 50만 원에다가 80만 원까지 올라가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에 대해 그거 1% 올라와야 내 실적인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라고 많이들 판단하시는데 금융시장 내에서는요 금리의 0.51% 움직이는 게 파격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자본상품시장에서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큰 시장은 외환시장입니다 주시장의 한 22배가 되거든요 두 번째가 채권시장이에요 채권시장은 주시장의 한 17배 됩니다 그다음 상품시장이고 선물시장이고 주식시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약간의 변동치만 진행이 되게 되면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시장은 엄청난 흐름에서의 변동폭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0.5포인트 1% 움직이게 되면 주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50포, 100포, 150포 이렇게 큰 변동을 나타내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이자율이 얼마다 이 계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민감하게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서 금리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지점에서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러프하게 큰 흐름에서의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전의 금리 상황을 우리가 현실 적용해서 예전에 1%대의 금리까지 내려가는 건 현실적으로 현재 좀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3년 만기 국구체가 시장 금리로 통용이 되거든요 지금 3.1%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한 2.5%까지 내려가는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출 금리도 안정화될 거고 주시장도 여기에 반응해서 굉장히 흐름에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3천 포인트 이상의 주가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민감하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접목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시, 통화량, 원화가치, 수출경쟁, 무역수지, 가계소득 등등등 이런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돈샘님도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사실 금리라는 건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거시금리라고 하면 고용과 물가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금리인 거고 우리의 삶에서는 대출받을 때 금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를 살든 자가를 살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5%일 때 5% 임대 수익률을 가져오는 건물의 가격이 50억이었다면 그게 금리가 2.5%로 내려간다면 그 가치는, 건물의 가치는 오히려 월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2배로 올라가서 100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아까 물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물가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거가 있지만 지금 CPI를 결정하는 것 중에는 대부분 좀 느린 것들이에요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료는 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주유소 요금은 매일 바뀌지만 그러니까 보험료가 바뀌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바뀌죠 그러니까 반영이 늦게 올라갔다가 늦게 올라간 게 늦게 내려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를 봤을 때 실질 금리를 보면 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질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경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인데 문제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드디어 미국도 이 날을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 염두해야 될 것은 예전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한 번에 낮추면 많이 낮췄어요 한 번에 낮추진 않지만 이날 사이클 동안에 작게는 4% 많게는 6%까지 낮췄는데 지금 만약에 낮추면 그렇게까지 낮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감이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내려간 이후에는 94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95년에 한 번 두 번 낮추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봐가면서 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지금 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 인하 시작될 거니까 그게 9월이든 11월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지고 내려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내려가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추세적으로 쭉쭉쭉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 금리 인하를 미국이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거고 금리 인하가 결국 경제 활성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여러 다른 나라에 또 의존하는 국가들한테는 좀 핵심적으로 금리 인하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암살자님께서 그래서 부동산사? 집사? 모사? 부동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질문 못 드리네 부동산 하실 말씀 많으세요? 아니 그 금리 연결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만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까지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거라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동산 사야 되냐 부동산 사야 되나 근데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상당히 내려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요 2.96도 있어요? 2.96이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인데 2.96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역마진이거든요 특히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이미 금리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보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약해버리면 오히려 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2011년에도 그때 금리를 확 내려갈 때 부동산이 짧게 반등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약간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전국적으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서울 쪽으로 좀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금리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예전처럼 금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부동산이나 집 이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벌써 시장에 녹아있는 상태라는 거를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금리가 아예 내려가 있다니까 아예 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반영한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다가올 금리 인하 결국은 대비를 해야 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1, 2회 정도 연내에 해준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채권대 주식대 뭐 다른 금융자산 뭐가 가장 좋을까 지금 삼성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삼성증권 예탁자산 5억 원 이상의 고객 4천 명 가까이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자산가들이 투자 비중을 주식 60% 그리고 채권 40% 이 정도 가면 좋아질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기 하반기와 내년도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재테크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 김대준 대표님은요? 저는 8대 2 정도가 유효하다고 보고 주식 팔? 채권이 왜냐하면 주식 팔은 국장입니까? 아니면 미장입니까? 저는 국장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 펀드를 들게 되면 1%가 움직이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 15%가 변화가 있어요 국내 전략 금리를 말씀드리면 3년 만에 국구채가 3.1%거든요 1% 내려가기 힘듭니다 2.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를 들게 되시다면 국내보다는 해외 미국채를 펀드를 드시는 게 좋고요 왜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을 80% 가까이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은 경기 동향과 연동해서 움직여요 올 초에 발표된 IMF나 OECD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지를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2.8% 성장을 했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좀 더 큰 폭의 전체 세계 경기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 또한 상승 흐름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주식 비중을 한 80% 가져가고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를 가입한다고 한다면 금리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금리가 지금 4.4% 내려가게 되면 2.5%까지 내려가기에는 힘들고요 대략 한 3% 중반까지 1% 정도 하락한다는 가정하라 해본다면 한 15%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 시장은 전체 국내 시장으로 보면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가늠하는 현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대2 수준에서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유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2 정도 알겠습니다 돈 선생님은요? 보통 6대4라고 하는 거는 지난 과거 데이터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가장 결과 좋았더라라는 경험치에서 나온 거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개인 분들은 큰 자산을 운영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야 그렇게 보호보다는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채권이 거기 들어가는 거는 사실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이지 채권에서 큰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과거처럼 금리가 추세 하락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채권보다 오히려 빠른 매도 대응으로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개인들한테는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는 사실은 채권으로 방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는 시장이 위험이 높아지면 현금 비중은 좀 늘렸다가 그러다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 현금 비중을 다시 투입하고 이 호흡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짧게 질문 주신 게 국장이냐 미장이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나면 국장 비중을 좀 늘리시고 예탁금이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줄어들고 있거나 금투 제시가 점점 커지잖아요 노이즈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장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서 채권 주식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이미 타이밍이 놓쳤어요 미국 재수익률 기준에서 5.1%에서 4.4%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미 내려와 버렸습니다 주식으로 보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채권 투자의 시기는 조금 놓쳤고요 주식의 타이밍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이 좀 더 유효하다는 것은 국내 시장은 이제 막 습권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8대 2로 가져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주식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확실하고 그 중에서 20%는 채권 오히려 그 20%에서 40%를 현금으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현금으로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분들 의견은 어떨까요? 국내 재테크 금융 전문가 7인 아까 나왔던 분이거든요 이분들의 그런 주식이나 채권 투자 전략을 살펴보니까 KB 쪽에서는 장단기체 분산 투자 신한 쪽에서는 분할 매수나 적립식 하나 쪽에서는 장기체 미손실 범위에서 차익 실험 또는 중단기체로 전환 우리 쪽에서는 기조적 금리이나 확인 후에 장기체 매수 여기다 채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채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듀레이션 전략이죠 정확하게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서 포트폐리오를 짜는 게 듀레이션 만기 구조를 가지고 듀레이션을 조정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산 규모가 최상 10억 이상 됐을 때의 투자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구성을 짜주는 거고요 그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이하이라고 한다면 채권 투자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기대치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케이 그러면 두 분 다 주식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크니까 주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시간은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써보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업종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보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바이오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성장주 게임 조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도샘님부터 성장 같은 경우는 그간 또 AI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때 눌려져 있다가 폭발하기에는 조금 에너지를 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AI 흐름이 결정해 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금리 인하보다는 예탁금 추이를 보고 예탁금 추이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코스닥이 집중하는 게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주로 이제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들이 성과가 좋으려고 하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예탁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예탁금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네 지금 이제 매수를 내년 이후로 금투세 결정 나면 할 것인지 아니면 유회될 것 같으니까 한번 먼저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것인지 봐가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대진 대표님은요 동일하고요 우리가 금리가 아는다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같은 종목들 성장주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돈쌤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금리가 되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실현되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성성되거든요 유동성 장세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시기에는 유동성 장세를 겨냥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더 높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콕 집어 주신다면? 저는 2차전지가 가장 유효하다고 보시면 2차전지 가격적인 메이트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의 전환 상황을 판단해보게 되면 2차전지가 투자 매력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투자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전기차 타시겠죠? 아, 내연기관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설이죠 테슬라가 또 이틀 동안 한 17%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LG앤솔이랑 LNF랑 이런 애들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되면 그동안 눌려있었던 그리고 캐짐을 지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 2차전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금리 인하기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가 그리고 우리 삶과 경제에는 뭐가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좀 딱딱하면서 어려웠는데 두 분이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있수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